이 노래. 형, 이 노래 알죠? 이 노래 아세요? 우리 엄마 58년생이야. 1958년도인데 그걸 아세요? 어떻게 이걸 알지? 노래 잘한다. 아버지, 높으니까 안 부르지네. 진짜 예쁘죠? 단풍국이야, 단풍국. 음... 피곤하시지? 피곤하지, 당연히. 드려, 드려. 저거 한 번 빠지면... 바로 빠지잖아요. 드려, 드려, 드려. 드려, 드려, 드려. 이 노래. 나 이 노래는 알아, 나도. 이걸 알죠? 전 처음 들었어요, 이 노래. 진짜? 진짜? 이게 이렇게 보이죠, 뭐야? 천국의 62년생이야. 명곡이야. 근데 형님은 또 알긴 안 해. 전 몰라요. 아빠가 알려준 거예요. 그래서 가사가 거기 이렇게 띄운 거예요. 이 노래는 알지? 네. 정식이 나도... 아니, 눈 뜨고 있어요. 눈 뜨고 있어요. 그래서 써몰시키시는 것 같은데? 그래서 아버지들은 원래 TV 돌리려고 그러잖아요. 보고 있다. 보고 있다. 안 잔다.